오늘은 김포 오일장을 찾아가기 위해서 걸포북면 전철역에 하차를 했습니다. 초입에서부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나 했더니 이 뻥튀기 때문에 줄을 서 있습니다. 역시 장날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닭장에 닭도 있고 또 토끼, 귀여운 토끼도 나왔네요. 양이 있잖아요. 장도리도 되고, 데쳐가지고 초장 찍어주셔도 맛있어요. 꽃송이 버섯이요. 어떤 거요? 어떤 게 되면 불려가지고 뜨거운 물에 불리면 더 식감이 좋아요. 어둑어둑해요. 그럼 초장 찍어먹고, 무쳐먹고, 고기 같은 데 볶아먹고, 다른 거에요. 지금 김포 오일장에서 시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옛날 과자인 센페이도 선을 보이고 있네요. 자탕도 있고 김장철은 지났지만 고추도 나와있네요. 오색찬란한 국수끄러미들이 쭉 나와있네요. pharmacy mambo Bose 한장via Promised hash 아하 이 각양각색에 사탕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 뭐니뭐니 해도 이 시장은 시끌벅적 해야 그 제맛이 나죠 멸치와 밀떡볶이 맥주와 함께 넣어 먹은 편의점 고춧가루 계란한 반죽 자체는 안전한 거, 다른 반죽은 다 먹기 좋은데 반죽은 다 먹으면 다 먹기 좋은데 그릇이 수고하니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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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하는 거야? 어... 수콜릿 2,000원씩 8,000원씩 수콜릿 2,000원씩 8,000원씩 6,000원? 6,000원 6,000원 주세요 6,000원 주세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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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십니까 자랑 찢어진 샤워놈 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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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다른 펑키기 아저씨 예 지금 이 깡통에 들어있는 것은 줄을 서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자기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이 깡통에 들어있는 것은 줄을 서서 지금 이 깡통에 들어있는 것은 줄을 서서 지금 이 깡통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징어라 그런가 보다 오징어 야채 다 져가지고 아주 건강식 인데 네 다른거는 다 팔게 하고 우리는 포장만 하래서 옆에서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포장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뭐 여기 이게 술 생각나는 것만 다 있네 그러니까 안에 오셔서 드셔야 되는데 다섯 개나 돼요? 저 여기 처음 와봤는데 어디 어디 있어요? 여기가 원래 물을 엄청 맛있게 만들어 유명해요 여름에는 콩물도 엄청 맛있게 하잖아요 응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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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 맛있는 걸 하려면 저 맛깐요 저거 하나 사다 해 그럼 언니 뭐고 2채나 뭐고 한개 드릴까 어머님 뭐고 2채나 3채나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나요? 비결은 그거는 정성들에서 하는 거 그리고 물건 가지고 장난질을 안 하는 거 정성들에서 만드는 거 내가 먹은 것처럼 똑같이 네 그것이 저희의 자부심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손님들 한번 드셔보시면 맛있다고 찾아오시니까 소문듣고도 많이 와요 저희 집은 아 그렇군요 물건 가지고 자신이 어디 안 내놔도 자신이 있어요 대인들 응응 아 아 아 아 아 뭐 샀어요? 아 아 아 아 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누군가에 먼저 돌려가면 이름은 솜이랑 약간 이거 하나만 먹어봐 아 5개에 3,000원인데? 옆에 건 1,000원씩 이거 밥을 위해 담아 야, 손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아픈 얘기야 이거 이거 하나 주세요 한 번 주세요 이거 먹을게 참기름, 늘기름? 늘게 참깨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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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